안녕하세요. 보경랑입니다. 혹시 태풍에 피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분들 빨리 피해보고 하기를 기도드리고 쥐띠의 운세, 10월달 운세 제가 이제부터 추건하고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아 보십시다. 전지는 1월 농락처가 선이와 산국이 옳습니다. 가바세계 남선부주 해동하고 대한민국 전화공은 323천 지하공은 28수 5세입니다. 전지는 신명님들 다 구분하 살피실 때 스물은 여덟살에 병자생이 옳습니다. 마흔살에 갑자생이 옳습니다. 시우는 2살에도 나는 임자생이 옳습니다. 예수는 4살이야 경자생이 옳습니다. 누군이 여보서도 임자생이 옳습니다. 두루두루 살피실 때 신념을 기른다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전화 대신 지하 대신 우리주의 벼락 대신 글문 대신 말문 대신 교수님 할머니들 우리가 정치 할머니들 하나같이 맞들어보실 때 10월달에다 우세를 당부고자 하느니라 알리는가 열어주시고 오는가 내려오실 때 스물은 여덟살에 병자생의 쥐띠 여러분들은 9월달 8월달 9월달은 그냥 전향 넘기셨다 해도 10월달에는 기운이 바뀌어요. 절기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기운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는 거예요. 경계선에 놓여있는 거지. 내 기운이 이동을 해야 되나 변동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대로 가야 되나 라는 기운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잡히지가 않고 마음이 허공에 붕 뜬 것처럼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방황을 한다고 해서 머리를 막 나 여기저기 다닐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의 방황이 들어와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10월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관계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생각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10월달이 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인연 연인관계에 있다면 그 연인관계에서도 이 사람과의 인연은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어지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운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운이 드는데 결혼운이 든다고 해서 28살에 딱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일 날짜에 따라 다 다르게는 나오겠지만 결혼운이 들기 때문에 결혼한 인연을 만나게 되기도 하거든요. 가을에. 그래서 이때는 내가 10월달에는 내가 기운이 바뀌는 계절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방황수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조금 안정을 하고 찬찬히 꼼꼼히 꼬집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요즘에 인터넷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젊은 나이에 인터넷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마 아이템을 바꾸시면 굉장히 좋을 듯 싶어요. 아이템을 바꿔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움직이면 좋겠다. 그렇게 28살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인터넷 사업하시는 분들 아이템을 바꾸고 그냥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거래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시를 할 때 새로운 아이템이나 창작력 있고 창의력 있는 아이템을 갖고 움직이시면 나쁘지 않고 좋은 기운으로 다가오니까 한 번 내가 이 10월달에는 노력하는 달이야 내 마음을 안정을 하고 노력하는 달이야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0살에 나는 갑자생 쥐띠분들 이분들은 도통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는 거야. 10월달에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산만 봐도 슬프고 바다만 봐도 슬프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가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럴까 허공에 붐뜬 것처럼 마음을 못 잡는 게 또 삼재이기도 해요. 삼재가 들었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삼재 다 좋다고 하고 운도 좋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근데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마음은 피디님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 아니요. 머리에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은 이렇게 머리에 있는 거야. 머리에서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리가 허전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붕 뜬 것 같고 허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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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혼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 나이 아직 뭐 요즘은 결혼을 늦게들 하시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이 남자랑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를 10월달에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죠.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조심하셔야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조심 인간 조심을 많이 해라. 10월달에는 인간 조심을 많이 하고 넘어가야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금전에 손재가 들거나 관제운이 따라 될 수 있으니 인간 조심 많이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고 마음을 못 잡으면은 그냥 가까운 절 여행, 절 탐험 여행 뭐 탐방 여행처럼 절이든 난 교회 다니는데 그럼 교회서라도 열심히 이 교회 뭐 저 교회 뭐 가서 한 교회만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받아갖고 오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40살에 먹은 이런 분들은 기운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콘서트 같은 거 한번 가셔서 그 열정을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다. 에너지를 기운을 받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 기운은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타인이 주는 기운이 나한테 영향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운을 받아서 좀 열정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침체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를 내가 복도 둘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라고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52살의 임자생 이분들 진짜 될 듯 될 듯 8월달도 넘어오고 안 될 듯 안 될 듯 9월달도 넘어오고 분명히 본경단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왜 또 안 됐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마음을 딱 먹은 대로 하려고 하면 이 마음의 변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돼야지 하는데 환경적으로 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내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남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내 중심을 딱 잡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셨을 때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52세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뭐해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모든 일이 10월달에 바뀌는 기운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에 참견을 하시게 되면 간문에 구설이 끼거나 입설구설이 껴서 좋지 못하고 이분들 중에 52세 분들 중에 살이 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살 꼈다 이렇게 많은 무송인들이 얘기하면 살 풀이 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살은 어떻게 풀어가냐면 전문직으로 풀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52세 먹었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거든. 사회복지사든 자격증이든 아무거라도 붙잡고 공부라도 하시면 이분들은 살을 풀어갈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전문직이야 라고 생각하면 전문직인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면 그거는 이제 10월달부터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점차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동을 하려고 해도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서에 매매 운이나 문서 운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동하시는 게 이득을 더 많이 보고 손에는 덜 보니까 혹시 매매를 하고 싶더라도 조금 눌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10월달에는 그런 생각이 드니 그런 공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특히 52세 사업하시는 남자분들 여자분들 들으면 나 욕먹는 거 아니야? 마누라 들으면?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좀 바람이 불 수가 있어. 내가 마누라는 사랑해. 그런데 여자가 좀 따라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자생분들, 64세 경자생분들 굉장히 힘든 기운에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도 8, 9월달에는 어떻게 저턱에 잘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10월달부터는 암담한 거야. 내가 이번 달 10월, 11월, 12월 이 새의 달만 잘 넘기면 내년에는 뭔가 큰 변화가 오는데 10월달부터 변화의 기운이 서서히 들기 시작을 해요. 산의 색깔도 바뀌고 그리고 들의 색깔도 바뀌고 자연의 모든 이치가 바뀌기 때문에 우주의 이치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운이 바뀌는 기운으로 들어오는데 아플 수 있어요. 이분들.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병마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병원문이 열려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특히 내 건강관리를 유독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암이나 짧게는 맹장수술이라도 아니면 치질수술이라도 몸에 칼을 댈 수 있을 만큼의 몸수가 안 좋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미리 미리 체크해서 보셔라. 이 얘기를 10월달에는 해드리고 싶고요. 10월달에는 이상하게 피곤하고 몸이 안 좋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달에는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무자생 76세, 무자생 이분들 그동안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는데 10월달부터는 금전문이 열려요 이분들은. 자식이 줘도 주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돈이 안 돌아왔던 돈이 들어오고 뜻하지 않게 다 나쁜데 왜 그럼 76만 좋아? 76살이 기운이 좋아요. 10월달에 뜻하지 않게 자식복도 생기고 금전문도 생기고 내가 원하던 대로 문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10월달은 이분들한테 너무 좋다. 그리고 76살 분들은 많이 공덕을 쌓으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백중도 오고 7월 칠석도 오잖아요. 7월은 하늘에서 기운을 열어주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10월달에는 그 기운이 하늘의 문을 열었다가 닫을 땐 기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자체가 기운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니까 공덕을 많이 쌓는다 생각하고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절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예수님이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성루 마리아님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공을 쌓으신 만큼 나한테 복으로 돌아오신다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이라고 해서 찬바람이 불면서 마음도 허전해지고 기운도 왠지 이상해지고 쓸쓸해지는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 기운이 들어올 때 내가 그 기운에 휘말리느냐 아니면 그 기운을 극복하고 내가 이겨내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고 자지우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운에 휘말리지 마시고 10월달에는 좀 더 선선해서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10월달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일로 많이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쥐띠 여러분들 편안하기를 제가 기도할 테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행복이라도 크게 찾아와서 늘 웃으면서 살기를 보경당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경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위치가 궁금하신가요? 인천만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편안한 공간에서 신점과 타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무단 20년차 신점과 신타로의 만남으로 디테일한 점사를 볼 수 있어요. 모든 고민을 풀고 가는 곳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you can do what you see. 0ationaryoused people in the space 이